기출문제는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문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기출문제는 대단히 중요하고요. 반드시 검토를 해야 되고요. 우리가 보는 이 교재는 제가 만든 교재인데 기본적인 요약이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시는 방법은 요약 내용을 검토하셔서 내 것으로 만든 다음에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요. 기출문제를 푸시는데 기출문제를 푸실 때는 어떻게 하시는 게 좋으냐면 일단 단원별로 스피드하게 모의고사 풀듯이 푸시고 나서 그리고 꼼꼼히 뭐죠? 검토하는 이런 단계를 거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습관의 동물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꼼꼼하게 천천히 문제를 풀어버렸다 하면 실제로 시험 보실 때도 천천히 풀어야 문제가 풀린다는 이런 이상한 마법에 빠질 수가 있으니까요. 문제집 보실 때는 먼저 모의고사 풀듯이 스피드하게 푸시고 그리고 꼼꼼히 검토하고 이 두 단계를 거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푸실 때는 정답을 될 수 있으면 문제집에다가 체크를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답을 체크하시면 나중에 문제를 볼 때 정답만 보여요. 그러면 문제집으로서의 가치가 완전히 사라지거든요. 될 수 있으면 정답은 체크하지 마시고 이런 거죠. 문자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3, 4, 5 나오면 여러분들이 연습장을 이용해가지고 틀렸는지 맞았는지 체크하는 후에 꼼꼼히 검토하는 방법을 하시고요. 어떤 교재든지 간에 몇 번 이상 반복하셔야 되냐면 세 번 이상 반복을 해야 의미가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강의는요. 요약 정리된 거는 강의를 해 줄 시간은 없고 기출 문제를 풀어드리는 방향으로 강의가 진행이 될 겁니다. 교재 몇 페이지를 펴시냐면 20페이지죠. 20페이지 보시면 최신 기출 문제에서 1번입니다. 자, 준법률 행위인 것은 이렇게 나오죠. 준법률 행위라는 말은 결국은 의사표시, 계약도 아니고 단독 행위도 아닌 것을 찾으라는 얘기인데 답은 4번입니다. 채무 이행은 최고, 최고는 의사의 통지로서 준 법률 행위고요. 나머지 것들은 다 뭐죠? 법률 행위에 해당하는 것들이죠. 2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서로 잘못자치어진 것은 1번 저당권 설정은 말 그대로 뭐죠? 설정적 승계죠. 따라서 이전적 승계다 X고 답은 1번이 되고요. 3번입니다. 법률 행위에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을 찾으라고 하는데 일단 우리가 효력 발생 요건, 유유 요건과 관련돼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유동적 무효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동적 무효는 뭐냐 하면 지금은 무효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유유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무효가 유동적 무효이기 때문에 유동적 무효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다 뭐죠? 유효 요건이에요. 예를 들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거래하면 일단은 뭐죠? 무효였다가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뭐가 돼요? 유효가 되니까 허가는 뭐죠? 유효 요건이고요. 또 정지조건부 법률은 일단은 뭐죠? 무효였다가 조건의 성취가 되면 유효가 되니까 뭐죠? 유효 요건이고요. 시기부 법률 행위는 기한이 도래하면 효과가 생긴다는 말은 일단 지금은 무효지만 나중에 기한이 도래하게 되면 유효가 된다. 따라서 시기부 법률 행위도 뭐가 되는 거죠? 유효 요건이 되는 거죠. 그럼 이것과 관리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농지 치득자계 증명이죠. 농지 치득자계 증명은 유동적 무효도 아니고요. 무엇도 아니면 유효 요건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농지를 치득하려면 농경작자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농지 치득자계 증명이 필요한데 농지 치득자계 증명이 없으면 자기 앞으로 뭐하지 못할 뿐이에요? 등기를 못할 뿐이지 그 매매 자체가 뭐인 것은 아니냐면 무효인 것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농지 치득자계 증명이 없더라도 매매 계약은 뭐죠? 유효하지만 자기 앞으로 뭐만 못할 뿐이죠? 등기만 못할 뿐이니까 이거는 유동적 무효도 아니고 유효 요건도 아니기 때문에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법률행위의 종류에 관한 연결이 틀린 것은 2번을 보시면 계약의 해제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단독행위이지만 상대방에게 해제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해야 되므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2번이 뭐죠?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입니다. 다음 중 의무부담행위가 아닌 것은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채권행위라는 것은 뭐냐면 채권을 발생시키는 법률행위를 우리가 채권행위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채권이 발생한다는 말은 상대방에게는 뭐가 발생한다는 얘기냐면 의무, 채무가 발생한다는 얘기니까 이 채권행위를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의무부담행위라고 합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자고요.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면 을에게는 뭐가 생겨요? 채권이 생기니까 을의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주는 것은 뭐죠? 채권행위고요. 갑의 입장에서는 1억을 갚아야 뭐가 생겨요? 채무가 생기니까 갑의 입장에서는 뭐가 되는 거죠? 의무부담행위가 되는 거죠. 따라서 1번 교환계약이나 2번 임대차나 3번 재매매 예약이나 4번 주택분양계약은 다 무엇을 발생시킵니까? 채권을 발생시키니까 뭐가 되는 거죠? 채권행위고 의무부담행위인 거죠. 그런데 5번 채권의 양도가 나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을이 1억을 빌려줘서 채권이 생겼는데 이것을 병에게 양도를 했다면 새롭게 채권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채권이 을에서 병으로 넘어갔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준 물권행위라고 합니다. 준 물권행위는 뭐죠? 물권이의 권리가 변동되는 행위가 준 물권행위고 따라서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따라서 처분행위 중에서 준 물권행위가 됩니다. 6번입니다. 다음 중 무효가 아닌 것을 찾네요. 일단 1번 통정어의 표시는 무효죠. 그 다음에 3번 관할관층이 허가 없이 한 학교 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학교를 운영하는 재단 이사장인데 갑자기 건물을 팔면 학기 중에 애들이 길거리에 나앉겠죠. 따라서 학교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는 처분하는 계약은 일단은 뭐죠? 무효였다가 나중에 교육장 등의 허가를 받으면 그때 뭐가 돼요? 유효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대표적인 뭐죠? 유동적 무효고요. 따라서 허가가 없다면 뭐죠? 무효인 거죠. 4번 도박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그 채무자와 체결한 토지 양도 계약은 반사회적이어서 어떻게 해요? 무효가 되고요. 5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청탁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하기로 한 내원한 약정도 반사회적이니까 뭐가 돼요? 무효가 되겠죠. 답은 뭐죠? 2번입니다. 왜냐하면 주택법에서는 투지 지역 등으로 지정이 되면 전매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주택법에 규정하고 있는 전매 금지 규정은 우리 판례가 뭐로 해야 하냐면 단속 규정으로 이해하거든요. 따라서 행위를 하면 처벌은 맞지만 행위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하거든요. 따라서 다음 중 무효가 아닌 것은 유효한 것은 2번 주택법의 전매 행위 제한을 위반해 한 전매 약정은 유효가 되겠죠. 답은 뭐죠? 2번이 되겠네요. 7번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 나오죠? 4번이 답입니다. 우리가 반사회적 법률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서로 그것이 나쁜 짓이 아니더라도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게 우리 판례의 입장이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죠? 세금의 피. 그다음에 다시 말하면 세금이 부과되면 안 되려고 하는 것이 뭐죠?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지 간에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얘기는 뭐하자냐면 반사회적이지 않고요. 두 번째 채무의 피.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는다. 다시 말하면 빌릴 때는 간도 쓸게도 다 들 것처럼 그러다가 실제로 갚을 때가 되면 갚기 싫은 것이 인간의 본성으로 보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지 간에 돈을 안 갚으려고 하는 얘기 채무의 피는 인간 본성에 바르니까 반사회적이지 않다고 보고요. 또한 비자금이나 범죄자금을 속적으로 음릭하는 행위도 반사회적이지 않고요. 투기 행위도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그럼 보자고요. 자 보시면 4번 보시면 중간 생략 등기가 나오죠. 중간 생략 등기는 왜 하는 거냐면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것은 세금 회피 인간 본성의 발언이기 때문에 반사회적이지 아니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므로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그럼 8번도 우리가 비슷한 문제임을 알 수 있어요. 반사회적이지 않은 거예요? 5번 보시면 부동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이라는 것은 결국 뭐죠? 채무의 피죠. 채무의 피도 인간 본성의 발언이니까 뭐하지 않아요? 반사회적이지 않으므로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그 부동산의 허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뭐하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그다음 9번이죠. 반사회질서 법률 행위로서 무인 곳을 모두 고른 것은 기역 무거 건물의 임대행위 다긴 뭐죠?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9번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그냥 나쁜 짓이죠. 범죄죠. 당연히 뭐죠? 반사회적이죠. 9번 변호사가 민사소송의 승소대가로 성공보수를 받기로는 약정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조심할 것은 우리 최근 판례가 변호사가 형사사건에 대해서 성공보수를 받기로 한 것은 이거는 뭐로 보냐면 반사회적이어서 무효다라고 봐요. 따라서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 약정은 반사회적이어서 무효지만 민사사건에 대한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번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서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의 허위 진술 허위 진술하기로 했으면 따질 필요 없이 뭐가 돼요? 반사회적인 거죠. 따라서 ㄹ에서 3번이 담이 되는 거죠. 10번 문제입니다. 반사회적 질서 법률에 해당하여 무효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기억 강박이 있으면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있지만 이 자체가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기 때문에 강박,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ㄴ 번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 채무 회피죠. 인간본성의 발언이니까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ㄷ 번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 세금 회피죠. 인간본성의 발언이니까 뭐하지 않아요? 반사회적이지 않죠. ㄷ 번 이미 매도된 부동산입니다.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제임의 수인이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가담하면 그때는 반사회적에서 무효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기 때문에 1번 이미 매도된 부동산임을 알면서도 매도인의 배임행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저당권 설정에게도 반사회적에서 무효입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네요. 자, 11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X2를 의뢰하게 매도하고 중도금을 수령한 후 다시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유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거죠. 자, 이런 사례 문제가 나오면 사례 문제도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례 문제를 푸는 요령은 옆에다가 뭐죠? 그림을 그리시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을이 갑에게 중도금을 줬는데 갑이 또다시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요. 갑이 병에게 뭐까지 줬죠? 이전 등기까지 줬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옆에다가 매물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우리가 뭐임을 알 수 있죠? 이중매매임을 알 수 있죠. 자,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둘 중에 병은 먼저 등기한 사람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갖기 때문에 1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은 엑스토지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는 질문이죠. 그 다음 주의한 시점은 갑과 을과의 매매 계약도 유효하거든요. 다만 갑이 병에게 또 팔아먹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줬다면 갑은 을에게 더 이상 등기를 못 해주겠죠. 이행불륭입니다. 채무불행입니다. 따라서 2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최고 없이도 갑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병이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서 갑의 이러한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하면 이제는 갑과 병간의 매매는 반사의 적에서 무효고요. 매매가 무효하면 무엇도 무효? 등기도 무효죠. 그러면 을은 이제는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데 조심할 것은 을은 갑과 매매 계약을 해서 이전 등기에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만 있는 상태예요? 채권만 있는 상태이니까 직접 이전 등기나 말수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고요. 갑을 대의해서 말수해달라고 요구해야 되므로 3번 병이 갑의 을에 대한 배인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을은 병을 상대로 직접 등기의 말수를 청구할 수 없다. 오 맞는 질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적극 가담해서 매매가 무효고 등기가 무효요? 그런데 병이 또다시 정에게 팔아먹고 정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이 정은 선이라 하더라도 뭘 가질 수 없어요? 소유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사의 적법이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제3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뭐 받지 못해요? 보호받지 못하죠. 4번 갑과 병의 계약이 사회질수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병으로부터 엑스토지를 전득한 정의 선이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오 맞는 질문이 되겠죠. 답은 5번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병이 예를 들어서 K의 대린이었어요. K가 본인이고 병이 K의 대린이라면 이중매매를 한 것도 누구죠? 대린이고 법률행위를 한 것도 대린이니까 이 매매 과정에서 적극 가담했는지 안됐는지는 대린인 병만 가지고 따지고요 본인이 그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뭐 하지 않냐면 고려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린이 적극 가담했다면 본인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이 갑과 병관의 이중매매는 반사의적 법률행위로서 뭐가 되냐면 무효가 되고요. 따라서 5번 만약 병의 대린이 대린 무가 병을 대리하여 엑스토지를 매수하면서 갑의 대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지문은 뭐죠? 엑스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다시 말할게요. 자 병이 본인이고 무가 뭐죠? 병의 대린으로서 매매계약을 하고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에 이루어졌다면 적극 가담했는지 안했는지는 대리만 가지고 따짐으로 본인이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이 매매계약은 반사의적에서 무효니까 병의 등기도 무효고 병은 소유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12번 13번은 거의 똑같죠. 자 이중매매고요. 병이 뭐였습니까? 적극 가담했습니다. 그러면 반사의적 법률에 뭐가 돼요? 무효가 되겠죠. 그러면 12번 틀린 것을 찾는데 4번을 보시면 병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정이 선이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X 반사의적 법률은 절대적 무효이므로 정은 선이라 하더라도 뭘 갖지 못해요? 소유권을 갖지 못하겠죠. 13번은 마찬가지죠. 틀린 것을 찾는데 5번을 보시면 만약 선의정이 X 부동산을 병으로부터 매수와의 이전 등기를 받은 경우 정은 갑과 병의 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X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은 선이라 하더라도 뭐 갖지 못합니까? 소유권을 갖지 못하죠. 보시면 최근에 이중매매가 3번이나 나왔죠. 25회 26회 28회 그러면 올해가 30회인데 올해도 뭐죠? 나올 가능성 많고요. 어차피 비슷한 유형이니까 이 3문제 가지고 확실하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14번입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공방이란 어려운 사정을 말하고요. 정신적이든 경제적이든 심리적이든 왜 어려운지 이유는 묻지지 않으므로 심리적 원인인 것을 포함한다. 맞는 질문이죠. 2번 불공정한 법률행에는 폭리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법률행에 무효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증여는 항상 폭리일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조카에게 오만을 줬다면 오만을 증여했다면 조카는 저에게 아무것도 안 해주잖아요. 따라서 증여와 같은 무상행위는 항상 폭리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폭리라는 이유로 무효라는 백사조는 증여계약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므로 2번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규정은 부담 없는 증여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X가 되는 거죠. 3번 주의할 점이죠.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반사조 법률이 한 가지 예입니다. 따라서 추인할 수는 없는데 다만 우리 판례는 무효인의 전환은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니까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4번 만약 이러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대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궁박 어려운 사정은 본인을 기준으로 하지만 경솔했다 경험이 없다 무경험은 대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4번은 먼저 맞는 질문이고요. 5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말 그대로 법률행위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경매에 대해서는 백사조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5번도 맞는 질문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넘겨보시면 또 15, 16, 17에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약방의 감초처럼 계속해서 출제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거의 문제가 뭐죠? 반복적입니다. 15번 틀린 것을 찾는데 1번이 답이에요. 왜냐하면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무경험은 특정 거래 영역에서의 무경험이 아니라 일반적 거래 영역에서의 무경험이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물건을 한 번도 사본 적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아니라 일반 논조로 그 사람이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냐 아니냐 이렇게 따져야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16번입니다. 또 틀린 것을 찾네요. 4번 보시면 대리를 통해서 불공정한 법률이 이뤄졌다면 어려운 사정 공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공박 상태는 대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X가 되겠죠. 17번입니다. 작년도 문제도 거의 유사합니다. 틀린 것을 찾는데 5번을 보시면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 현장 불균형은 두 가지를 주의하시는데 불균형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법률 행위실을 기준으로 판단하고요. 또 객관적 가치만 고려합니다. 뭐는 고려하지 않냐면 주관적 가치는 고려하지 않거든요. 다시 말하면 남편의 손때가 묻은 물건이라는 등 종갓집이라는 등 집안의 선산이라는 등 이런 주관적 가치는 뭐하자는 고려하지 않으므로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에 따라 판단한다.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됩니다. 18번입니다. 법률행의 해석에 관한 내용 문제죠. 간단히 생각해 보면 의사와 표시가 불일시됐을 때 그 의미를 명백히 밝히는 것이 법률행의 해석이고요. 예를 들어서 개집할 마음인데 집을 팔겠다는 경우 원칙이 뭐죠? 규범적 해석이니까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집을 팔겠다고 한 것이 되는 거고요. 예외적으로 자연적 해석이니까 자연적 해석을 하면 속마음대로 개집을 팔겠다고 한 것이 되는 건데 언제 자연적 해석을 하냐면 첫째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자연적 해석을 하고요. 두번째 상대방이 있더라도 보호할 필요가 없을 때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을 때 자연적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 주의하실 것은 원칙에 따라서 규범적 해석을 하는 경우에만 착오 문제가 발생하고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고요. 만약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뭐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다. 착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18번을 보죠. 갑은 을수의 엑스토지를 임차에 사용하던 중 이를 매수하기로 을과 합의하에서나 계약서에는 엑스토를 잘못 기재했거든요. 그럼 이 사람의 의사는 엑스토지고 표시는 뭐죠? 와이토지인데 문제에서 엑스토지를 임차여 사용하던 중 이를 매수하기로 우리가 합의했다는 말은 엑스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성립됐다는 얘기고 엑스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되려면 무슨 해석을 해야 되냐면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옳은 것을 1번 매매계약은 엑스토지에 대해서 유의하게 먼저 성립한다 이게 맞는 거고요. 2번 와이토지에 대해서는 계약이 뭐 되지 않은 거예요? 성립되지 않은 거고 엑스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됐다는 말은 자연적 해석이니까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으니까 3번 4번도 틀렸고요. 물론 5번도 엑스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28페이지 28페이지 뭐지 먹으라고 그러냐면 19번 문제가 나오죠. 우리 기본서에도 있는 문제죠. 갑은 의뢰계 엑스토지를 제곱미터당 98만원에 매도하려고 했는데 잘못하여 청약서에 제곱미터당 89만원에 기재했다. 그러면 의사는 98만원이고 표시는 뭐죠? 89만원이고 원칙이 뭐죠? 규범적 해석이니까 원칙에 따른다면 89만원으로 계약이 성립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일단 2번을 보시면 갑과 의뢰계 의사의 매매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곱미터당 89만원에 성립한다. 이거는 뭐죠? 맞는 지문이죠. 왜냐하면 규범적 해석이 뭐죠? 원칙입니까요? 그 다음 4번 만일 갑과 을이 제곱미터당 98만원에 합의했으나 89만원을 기재했어요. 그러면 98만원에 합의했다는 말이 성립되려면 무슨 해석이죠? 자연적 해석이고 자연적 해석은 차고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갑은 차고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다시 문제에 들어가서 그 엑스토지 시가가 제곱미터당 158만원으로 폭등하자 갑이 병에게 엑스토지를 제곱미터당 158만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그러면 결국은 문제가 뭐로 바뀐 거죠? 이중매매로 바뀐 거죠. 1번입니다. 을은 갑과 병사의 매매 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중매매 자체가 뭐는 아니죠? 사기는 아니죠. 3번 을은 병명의를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맞습니다.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므로 병은 선악불문하고 월과제 소유권을 가지니까요. 5번 만일 갑이 배임행에 적극 가담했어요. 그럼 만약에 병이 이러한 갑의 배신행에 적극 가담했다면 이제는 갑과 병간의 매매는 반사의적 무효고 반사의적 무효는 절대적 무효니까 정은 선이라 하더라도 뭘 갖지 못하죠. 소유권을 갖지 못해요. 그런데 적극 가담한 병으로부터 선의 정이 엑스토지를 취득하였다면 정은 갑과 병사의 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지문은 엑스가 되고요. 따라 답은 뭐죠? 5번이 됩니다. 자 이제 교재 어디로 갈 거냐면요. 페이지 37페이지로 갑니다. 자 37페이지 1번은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난 사례 문제네요. 제가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 갑이 그의 엑스토지를 내심의 의사는 달리 을에게 기부하고 을 앞으로 이전되기를 마쳤다 까지죠. 자 그럼 이런 얘기죠. 갑이 을에게 기부하겠다고 증여죠. 갑이 을에게 이전 능기를 해줬지만 문제에서 내심의 의사는 달리라는 말은 이 기부 행위가 뭐라는 얘기죠? 진이 아닌 비진이 표시라는 얘기죠. 자 진이한 의사표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을은 원칙적으로 뭘 갖게 되냐면 소유권을 갖게 되고요. 다만 을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다면 무효이기 때문에 을은 뭘 갖지 못하냐면 소유권을 갖지 못해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진이한의 의사표시가 예외에 따라서 무효가 되려면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어야 되니까 원칙에 따라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을은 선이 이고 앤드 무과하셔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여로 또다시 병에게 팔아먹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이 병을 우리가 제삼자라고 하는데 이 제삼자는 선이면 확정주로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겠죠. 왜냐하면 진이한의 의사표시가 서로 무효라 하더라도 그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1번 갑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므로 X입니다. 왜냐하면 진이한의 의사표시는 원칙이 뭐죠? 유효합니다. 2번 갑의 의사표시는 단독행이므로 X입니다. 기부는 일반적으로 증여예요. 증여는. 증여는 뭐죠? 계약이죠. 계약. 또 서로 단독행이라 하더라도 무효일 수는 없는 거죠. 단독행이라 하더라도 진양의 의사표시는 규정은 적용되죠. X입니다. 3번 갑의 진이에 대한 을의 악의가 증명되어 X 토지의 소유권이 갑에게 회복되면 을은 갑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죠. 을이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일은 아닌 거죠. 4번 을이 통상의 주의를 기울여 써도 갑의 진이를 알 수 있었다면 그러면 을에게 뭐가 있다는 얘기죠? 과실이 있다는 얘기고요. 과실이 있으면 진양의 의사표시는 무효이기 때문에 을은 X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맞죠. 답은 뭐죠? 4번이네요. 5번 을으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하여 이전 등을 격려한 병이 갑의 진이를 몰랐더라도 X 토지 소유권이 여전히 갑에게 있다. X입니다. 병이 만약에 선이라면 확정적으로 항상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되겠죠. 2번입니다. 비진이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에 대해서 1번 대출 절차상 편의를 이어하여 명의를 빌려준 자 이렇게 나오죠. 이걸 우리가 그냥 외워주시는 게 좋은데 다시 말하면 타인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는 것 타인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라는 판례가 있고 통정허위 표시로서는 무효라는 판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남의 이름을 빌려서 대출을 신청했다. 그러면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고 통정허위 표시이긴 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따라서 채무부담 의사가 가졌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비진이 표시이다. X고요.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두 가지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 2번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은 단독행위, 상대방이 있든 없든 단독행위에도 적용이 되고요. 3번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가 원칙에 따라서 유효하려면 상대방은 뭐 해야 되냐면 선이고 엔드 무과시려야 되고요. 4번 사직 의사 없는 사기업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어쩔 수 없이 일괄사직서를 제출했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다는 말은 사직할 마음이 없이 사직서를 냈다는 얘기니까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가 되고요. 5번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 원칙이 유효합니다. 원칙이 유효하다는 말은 상대방은 선이고 무과실임을 추정받는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을 스스로가 자신이 선이고 무과실임을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갑이 요 물건을 돌려받으려면 을이 악이거나 과시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 원칙이 유효한 것이니까 상대방이 표의자의 지인이 아님을 알았다는 것은 악이라는 것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 갑이 증명해야 한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넘겨보시면 이제 3번 문제가 나옵니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번을 보시면 말도 안 되는 질문이죠.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어요. 상대방이 악이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 뭐인 거죠? 무효인 것이지.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나무 지금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4번입니다. 통정어위표시죠. 자 통정어위표시에서 이것도 마찬가지고 제3제 개념에 대해서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일단 제3자는 누구냐면요. 당사자는 제3자가 아니고요. 상속받은 사람 포괄승계인도 제3자가 아닙니다. 당사자와 포괄승계인을 제외한 사람 중에서 새롭게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만이 뭐냐면 제3자가 되거든요. 그럼 보자고요. 4번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라는 2번을 보시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죠. 제3자가 되려면 새로워야 됩니다. 새롭게 뭘 받아야 돼요? 이해관계를 가야 되는데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는 처음부터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호의 대상으로서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답은 뭐죠? 2번인 거죠. 나머지 면으로 보시면 다 뭐죠? 가압류라거나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가등기라거나 가압류를 다 언제 했냐면 통정허위표시 후에 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로서 다 뭐가 되냐면 제3자가 되는 거죠. 5번 문제입니다.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기업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채권을 가압류했죠. 언제 가압류했냐면 통정허위표시 후에 가압류했기 때문에 새롭기 때문에 뭐가 되냐면 제3자가 되고요. 6번 통정허위표시 후에 설정된 전세권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받은 사람도 언제 저당권을 설정받았냐면 통정허위표시 후에 저당권을 설정받았으니까 새로우니까 뭐가 돼요? 제3자가 되겠죠. 답은 뭐죠? 1번입니다. 디귿번 말도 안 되는 거죠. 본인은 제3자가 될 수는 없을 거고요. 그 다음 1번 통정허위표시 후에 제굴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 수익자는 새롭지 않음으로 이 사람도 뭐가 아닙니까? 제3자가 아닌 거죠. 6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을과 통정한 허위의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을에게 해주었다. 그 을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과 위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 까지죠. 통정허위표시에 대해서는 두 가지입니다. 지금까지 푼 문제 제3자 개념에 관한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풀려고 하는 사례 문제가 나오는 거죠. 사례 문제는 고정적이죠.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하지도 않은 매매를 한 것처럼 가장을 해서 갑일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더니 을이 또다시 병에게 팔아먹고 병에게 뭘 해줬냐면 이전 등기를 해줬다. 이 병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제3자라고 하는데 물론 이 가장 매매는 통정허위표시에서 무효고요. 매매가 무효하면 무엇도 무효죠. 등기도 무효인데 문제는 이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가지고 누구한테 대항하지 못하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니까 병이 만약에 선이라면 병은 확정적으로 뭘 갖게 되죠.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1번 갑과 을은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맞아요. 왜요. 이 매매는 통정허위표시에서 무효니까요. 무효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2번 갑은 병을 상대로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맞아요. 왜냐하면 통정허위표시 무효는 누구한테 대항하지 못하죠.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니까요. 따라서 3번 병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인데 이 제3자는 선이 이면되고요. 무과실까지 필요가 없어요.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또 이 제3자들은 선임을 추정받습니다. 따라서 모든 제3자는 스스로가 선임을 뭐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거든요. 따라서 갑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병의 악의를 누가 입증해야 돼요. 갑이 입증해야 되니까. 4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5번 병이 선이더라도 과실이 있으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X입니다. 병은 뭐이기만 하면 되죠. 선이기만 하면 되고 무과실까지 뭐죠. 필요가 없습니다. 답은 뭐죠. 5번이죠. 7번도 거의 똑같습니다. 7번은 좀 다른 얘기죠. 갑은 자신의 X2를 을에게 증여하고 세금을 아끼기 위해 이를 매매를 가장하여 을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을은 X2를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이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 은익행이 문제죠.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 을에게 엑스토지를 증여하고 싶은데 증여하면 증여세가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하지도 않은 매매를 한 것처럼 가장을 해서 갑이 을에게 이전등기를 해줬다잖아요. 이 가장 매매는 통정어의 표시로써 무효입니다. 그런데 이 증여는 우리가 숨어있다 그래서 은익행이라고 하는데 은익행이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하고요. 따라서 을의 등기도 무효가 아니라 유효이기 때문에 을은 확정적으로 뭘 갖게 되는 거죠.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등기를 해주는 것은 지껏 지갑 팔아먹은 거거든요. 따라서 병은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항상 뭘 갖게 됩니까.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통정어의 표시와 차이점이 있음을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어느 것을 모두 찾습니다. 기억. 갑과 을사의 매매계약은 매매는 통정어의 표시니까 무효죠. 디근번. 갑과 을사의 증여계약은 아, 뭐죠. 은익행이니까 뭐죠. 유효하고요. 디근번. 갑은 병에게 엑스토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왜요. 병은 선악불문하고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가지니까. 리얼번. 병이 갑과 을사의 증여계약에 책인될 사실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더라도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왜요. 병은 선악불문하고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가지니까. 따라서 기억, 니은, 디근리얼에서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8번 문제입니다. 차고에 의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이죠. 차고에 대해서는 거의 매년 시험 문제를 반드시 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의하셔야 되는데. 1번 매수한 토지가 계약 체결 당시로부터 법령사계 제한으로 매수인의 의도한 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뭐가 있을까요. 전원주택을 지우려고 땅을 샀는데 전원주택을 지울 수가 없는 땅이었다. 그러면 땅을 사게 된 뭐의 차고도 동계의 차고니까 매수인의 차고는 동계의 차고가 될 수 있다고 맞는 질문이죠. 2번 주체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료 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하였더라도 그 가압료가 원인 무효로 밝혀졌다면 차고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냐면 취소할 수 없다. 맞아요.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자고요. 차고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중요 부분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중요 부분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해야 돼요. 따라서 만약에 아무런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면 중요 부분이 아니고 차고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냐면 취소할 수 없거든요. 그럼 문제 질문에서 가압료 등기가 원인 무효로 밝혀졌대요. 그러면 아무런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것이니까 중요 부분이 아니고 차고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겠죠. 3번 동계의 차고는 상대방에게 표시가 되거나 아니면 유발된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으므로 유발된 동계의 차고는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중요 부분의 차고가 될 수 있다. 맞는 점이 되고요. 4번입니다. 차고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중요 부분이고 뭐가 없어야 되냐면 중과실이 없어야 돼요. 중과실이 없어야 된다는 말은 과실이 존재하더라도 차고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중과실이 존재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차고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누군가를 타인을 신뢰했기 때문에 확인을 안 했다면 그것은 뭐죠? 과실이기 때문에 차고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중계업자를 믿었기 때문에 확인 안 했다. 그건 뭐죠? 과실이에요. 차고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는 거죠? 취소할 수 있는데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작정 확인을 안 했다면 그것은 뭐죠? 중과실이고 원칙적으로 차고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조심할 것은 중과실이 존재하면 원칙적으로 차고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지만 만약에 상대방이 표의자의 중과실을 이용해 쳐먹었다면 이때는 취소가 가능하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럼 사고 뭐죠?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중계업자를 통하지 않았다는 말은 누구를 믿은 게 아닌 거죠? 따라서 확인 안 했다면 뭐죠? 중과실인 거예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토지 거래를 하는 경우 토지재당 등을 확인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뭐 하자는 거예요? 확인하지 않은 거니까 이것은 뭐예요? 중과실입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매매 목적물의 동일성에 착오해 있더라도 차고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맞는 점이 되겠죠. 5번 중요하죠. 해제된 외에도 차고를 이유로 취소하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5번 매수인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한 경우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다시 취소할 수는 없다. X 취소된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9번 문제입니다. 착오를 인한 의사 표시가 하나는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위에 동의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자연적 해석인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사람이 의사가 계집할 마음이고 표시는 뭐라고 했어요? 집을 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내가 네 계집을 사겠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결국 뭐예요? 자연적 해석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착오는 무슨 해석을 해야지만 발생해요?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발생합니다. 만약에 의사, 진위에 따라서 효과가 결정되는 자연적 해석의 경우에는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위에 동의했다는 말은 5표시 무효연치이고 자연적 해석이기 때문에 착오자는 의사 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는 질문은 먼저 X가 되는 겁니다. 다음은 뭐죠? 1번이죠. 2번 법률의 착오? 건축법의 제한으로 집을 지을 수 없다. 이런 것들을 말하고 따라서 중요분에 관한 착오가 될 수가 있고요. 3번 농재 상당 부분이 하천이에요. 중요 부분이 되려면 뭐가 있으면 돼요? 경제적 불이익이 있으면 되겠죠? 농사 질려고 땅을 샀는데 다 뭐예요? 하천 부지라면 뭐가 있는 거죠? 경제적 불이익이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상당 부분이 하천임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농지 매매 기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 법률 행위 내용의 중요분의 착오에 해당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4번 당사자가 합의한 매매 목적물의 집원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그럼 이런 얘기죠. 의사는 112번지인데 계약서에라는 111번지라 적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의사대로 112번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된다면 무슨 해석인 거죠? 자연적 해석이고 자연적 해석을 하면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5번 토지 소유자가 공무원의 법령 오해에 따른 설명으로 착오에 빠져. 이거는 상대방이 유발시킨 동기착오입니다. 따라서 토지를 국가의 증여한 경위를 취소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 답은 먼저 1번입니다. 좀 까다로운 문제네요. 10번입니다. 옳은 것을 찾습니다. 1번이 답입니다. 읽어보지는 않을 건데 왜냐하면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뭐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1번은 먼저 맞는 질문이죠. 2번은 X입니다. 왜냐하면 착오 자체는 위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은 불법행위로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고요. 3번 중요한 부분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되므로 3번도 뭐가 돼요? X가 되고요. 4번 중과실이 존재하면 원칙적으로 착오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지만 상대방이 중과실을 이용해 쳐먹었다면 착오을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4번도 먼저 X가 되겠죠. 5번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은 누가 입증하냐면요. 취소를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상대방이 하는 거니까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X죠. 답은 뭐죠? 1번입니다. 넘기셔서 11번입니다.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착오에 관한 민법 규정은요. 이미 규정입니다. 따라서 특약으로서 뭐 할 수 있냐면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기로 약정하고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2번 수량 부족, 지적 부족은 중요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가, 가격도 뭐가 아니죠? 중요 부분이 아닌 것처럼요. 따라서 건물과 그 부지를 현상들을 매수한 경우에 부지의 지분이 미미하게 부족하였다면 중요 부분 착오가 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3번 이렇게 하려다가 이렇게 적은 것은 뭐죠? 표시상의 착오니까 부동산 거래 계약서에다가 서명 날인하려다가 연대 보증서에 서명 날인한 것은 표시상의 착오가 되고요. 4번 이거죠. 중과실이 존재하면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지만 상대방이 중과실 이용했다 이용해 오면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가 있으므로 4번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도 의사표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표의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5번은 맞죠. 유발된 동계착오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좀 쉬었다가 12번부터 보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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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